아까 그 9살을 보낸 것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? 다음에 한번 보내보세요. 그러니까 이제 농담으로 제가 10대, 5대 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. 그리고요, 제가 들은 고백합니다만은 이 커피 쿠폰은요, 사실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저희 소승근 약가가 모든 걸 다 결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양반이 좀 특이한 게 있어서 근데 그래요, 저는 모르겠어요. 어떤 게 어떻게 해야 되지? 지금 산업이 있으면서도 제가 그 성매를 할 수가 없는데 뭐 무슨 기준이 있겠죠? 뭐 무슨 시각일까요? 먹자. 공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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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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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